K-Style 뉴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루스라핌입니다! 여러분! 저희 루스라핌이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K-Style 뉴스 구독자 여러분들께 직접 인사드리려고 찾아왔어요!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는 요즘 데뷔곡 피어리스로 열심히 발동을 하고 있습니다! K-Style 뉴스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희 무대를 많이 사랑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루스라핌의 데뷔곡 피어리스를 직접 소개해드릴게요! 피어리스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month도 아주 멋지니까 많이 찾아봐주세요! 피어리스 많이 들어주시고 저희 루스라핌도 앞으로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리고 데뷔 앨범에 담긴 노래 모두 너무 좋으니까 곧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스라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루스였습니다!